펀스쿨 82기 수강생 특전 대원방송 공채 대비 단문집 제공 최근 1년간 대원방송에서 방영된 작품들에서 엄선한 펀스쿨만의 특별한 단문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KBS 49기 2, 3차 대비 특강 현장시험도 펀스쿨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온 대원방송 공채 대비 실전 모의고사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실제 시험을 방불케 하는 펀스쿨의 고퀄리티 모의고사에 참여해보세요 각 그룹별 우승자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중복수강 혹은 최근 3년간 공채에서 2차 이상 합격하신 분들은 수강료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양한 특전들로 가득한 펀스쿨 82기 여러분들의 든든한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기하는 여기는 펀스쿨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펀스쿨의 고퀄리티 모의고사에 참여해주세요 인간을 사랑하는 펀스쿨의 고퀄리티 모의고사에 참여해주세요